이상형 월드컵! 아이돌 이상형 월드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저의 이상형은 누구일지 솔직히 저도 궁금합니다 어.. 우주소녀 대 프리스틴? 일단 128강이니까 빠르게 빠르게 진행해볼게요 미나님 다음은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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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아아아아악 아 이거 대진 왜이래 아 저 근데 휘이님이 너무 매력적인데 아 여기서 나가보려면 어떡합니까 아아아아아악 죄송합니다 휘이님 와 오늘.. 어? 오우야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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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길이 멉니다 굉장히 멀어요 와아아아아아악 아니 이거 128강 맞아요? 거의 계속 계속 죽음의 존대 이거? 아 저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어.. 아아아아아아악 소혜님 완전 귀엽죠 저 요새 그 유인항락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오시는데 굉장히 귀여우십니다 지금은 뭐 아이오이 해체됐지만 아..오케이 저 이거 문제 있네요 대진이 이거 계속 거의 한.. 한 32강이나 16강쯤에서 나와야 될 대결들이 초반부터.. 혜리가 은근히 많네요 진짜 저는 오히려 이게 많이 깔릴 줄 알았는데 근데 이거 순전히 저의 의견입니다 혜리 혜리님으로 가겠습니다 혜리님으로 가겠습니다 혜리님으로 가겠습니다 와아아아 블랙핑크 휘파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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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렵다 아 진짜 어렵다 아 설아님 괜히 죄송하지만 아 이분 진짜 매력있어요 우리 소진.. 소진이모 걸스데이 소진이모 저의 약간 군생활에 어 비타민이 되어 주셨던 어? 아아아아아아 말이 됩니까 이거? 아 문별님 미소가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갓세정 갓세정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부분 아 이거 진짜 대진편 문제있다 그 뭐냐 프린스원원 할 때 저.. 어.. 포미님 팬이었어 하.. 근데 워낙 지금 아이린님이 사실상 포미 거의 지금 메시급이거든요 저는 오케이 뭐 이거 제가 꼽는다고 해서 이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건 아니지만 포미라도 좀 크게 꺼봐야죠 자 이게 이제 64 거의 다 왔어요 아 이거 어 이거 내전인데요? 저는 모모님 오케이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우야 어우 갑자기 목이 아프네요 어 어 오케이 자 드디어 이제 이제 64강 들어갑니다 아 쥬이님 아 와 어 이거 진짜 어렵다 아 64강이네 헐 거의 이거 16강급인데요 또 아 근데 저는 아 오케이 사나님 결경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저는 솔직히 128강은 그냥 슥슥슥슥슥 넘어갈 줄 알았는데 지금 어 강력한 우승후보들이 마구마구 떨어져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아 아 아 아 너무 어렵다 아 슬기씨 하 눈이 숨이 정말 아름다우신 우리 세정님 이게 아이시스가 나오면은 슬기님 여기 뒷면이 나오면은 세정님으로 갈게요 저 이거 못거리겠습니다 도저히 가자 아 뾰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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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아이시스가 누구셨죠 하하 어 어 아 나요님 초롱초롱 초롱님으로 갈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힘들어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저 대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아 단발이 너무 잘 어울렸어요 정현님 아 오케이 아 아 으 으 으 으 어 어 어 하영님 미나님 소지님 아 아 잠깐만요 어 어 절 차라리 죽여주세요 예리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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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삼식미각이군요 아 아 으 으 으 아 어렵다 아 아 아 아 슬기님 어 아 아 아 슬기님 유 이거 도 이걸로 저게 되죠 이렇게 정말 매력적으로 생기신 분 좋아하거든요 자 이제 32강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와 오늘 뭐 팀 데스매치인가요? 어 돼지는 문제 있는데 사실상 거의 결승전급인데 이거 트와이스 너무 막강합니다 이거 그 사나님의 그 애교 섞인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나 가져와 자 이제 32강의 끝입니다 벌써 물 다 맞았어 저 진짜 너무 힘든거 보이세요? 자 32강의 끝! 빠바바밤 오케이 예린이 자 10초간 왔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다 왔어요 이제 후반불 향해 달려갑니다 맞아 샤샤샤 샤샤샤 때문에 심장도 샥샥샥 샥 물 더 가져와도 될까요? 저 지금 이거 물이 지금 입이 바삭바삭 말라가거든요? 물 빠르게 갖고게요 잠깐만요 물 가지러 가면서 문득득 생각인데요 저 왜 이렇게 힘들어하죠? 저 이분들이랑 사귀나요? 결정했습니다 저 오케이 그들이 만났습니다 저의 20대 초반에 제 마음속의 우상이냐 아니면 현재의 메시냐 근데 저 이거 다른 분들 골랐다고 욕먹고 그러는 거 아니겠죠? 확실히 트와이스 레드벨벳에 막강합니다 여러분 가자 와우 와우 왜냐면 아이유를 이기고 올라오셨기 때문에 네 잠깐만 저 누구 골랐어요? 방금 클릭됐는데? 다행이다 다행이다 팟 홀리데이 홀리데이 저는 친구를 만나느라 샤 샤 샤 샤 오케이 와 오늘 뭐 진짜 팀킬 대전입니까? 슬기 가사? 예리 가사? 의견들이 상당히 분분하시군요 근데 여기서 휴지 휴지 고르실 분 계십니까? 없어요 응 없어요 저희 선택은요 60초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아주 개쌍욕을 먹겠죠? 그죠? 바로 고를게요 여리님 오케이 어? 헛헛헛헛헛헛헛헛 뭐 골라요 이거 와 4강이네요 지금? 척척박사님 알아맞혀보세요 띵동댕땅 대망의 결승전입니다 여러분 대망의 결승전입니다 여러분 어케잇 아 후 회사 저는 산하님이 되셨습니다 지금 요새는 산하님이 될것은 보여드 Kristinus